어?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 한미 간 합의를 했다. 끝났네 이제. 끝났네. 이것까지 합해서 진짜. 연내 합의를 해야 임기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내가 합의가 됐고 미국 쪽에서 좀 미원적이지 않았나 아는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결단만 하면 종전선언으로 바로 넘어가는. 저 합의한 저 문안이 이미 북한에 전달이 됐어요. 네. 상호조율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초에 좋은 소식이 드디어 내년에는 금강산 우리 아들 손잡고 한번 구경 가나 봅니다. 저는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종전선은 좀 어려워지는 형국 아니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사자 정상이 한번 조우를 하는 이런 그림이 제일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거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는 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한미 간에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너무 좋아요. 중국에서 이제 또 뭔가 좀 가슴 설날 것 같아요. 중국 쪽이. 그렇죠. 이거 베이징 올림픽 뭔가 좀 흠집이 나는 거 아닌가 자신들도 좀 걱정을 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도 좀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 쪽의 반응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도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엄청난 정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군산복합체를 통해서 미국을 장악해서 미국의 돈을 그냥 하마처럼 빨아들이고 있던 놈들. 이놈들이 절대로 자기네들의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고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일본과 또 인도 호주를 협박해가면서 이런 짓들을 갖다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과 그리고 또 일부 미국 내에서의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정치 세력들. 이들과 그리고 또 기타 평화를 사랑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 있잖아요. 유럽에도 있고 또 지금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뭔가 일종의 권력 체인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권력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으로 계층 간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면 정말 대격변이 한국발 한국이 방아쇠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재편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회대전환 얘기를 했는데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도 사회대전환의 하나의 방화세가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반도 질서 변화.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평화체제가 수립돼가는 이 과정을 이재명 후보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기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회대전환이 아니라 세계대전환이 벌어지는 형국이 된다. 그런데 이런 형국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난리가 나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번에 주한민국 상공회의소인가요? 한민국 상공회의소가 와가지고 중국 싫어한다. 이게 지금 대선 후보가 할 소리인가? 이따가 해야 될 거니까 조금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 황세웅님, 성수영 개마보험 방송비용 책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마보험에서 꼭 방송하겠습니다. 와, 거기서 시사독사를 한번 하시죠. 안 갑니다. 추워 죽습니다. 저 추운데 절대 안 갑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개마고 온 추워도 할 만해요. 그래도. 과평이 주말에 영하 20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하 20도? 영하 20도였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네. 지금 김영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지금 그 변화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칠레였나요? 칠레죠. 지금 30대였죠? 서른 나갔어요. 30대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더군다나 이 지도자는 완전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 턱 밑에다가 칼을 꽂았다. 미국의 턱 밑에 칼을 꽂았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펜타곤의 턱 밑에. 둔산복합제의 턱 밑에 칼을 꽂았다. 칼이 길어요? 칠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고요. 남미가 다 그렇게 지금 브라질도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룰라가 복귀한다.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나오기만 한다면 지금 당선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전 세계가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가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재편될 때 이 기존의 기득권들 전쟁과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힘을 잡아왔던 그 기득권들 다 싸그리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